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뭐 솔직히 터놓고 말을 하면 너무 어이가 없고 기가 차서 주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만약 이게 주작이 아니고 진짜라면 그렇다면 그야말로 이기심의 끝판왕 완전 그시같은 사연이 되겠죠. 그럼 봅시다. 참고로 무편집이에요. 제목, 시집살이가 아예 하나도 없었지만 그냥 지가 싫어가지고 남편에게 야 너도 나랑 같이 연 끊어! 라는 그지같은 강연을 하다가 역풍 제대로 맞은 똥망청이. 원재, 저 몰래 시댁과 연락하고 있었던 남편. 저는 작년 여름에 결혼했어요. 근데 남편이 그동안 저 몰래 시댁과 연락하고 있던 걸 이번에 알게 되었는데요. 너무 기가 막히고 배신감이 오지게 심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저는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저희 엄마가 자기 시어머니, 즉 저희 할머니죠. 할머니한테 시집살이 오지게 당하던 모습을 정말 많이 봐왔고. 그래서 엄마는 그로 인해 우울증이 생겼는데 그때 시작된 약을 지금까지 계속 복용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꼴을 다 본 아빠가 단 한 번도 엄마를 감싸주지 못했고 계속 친할머니한테 데려갔고. 지금 저희 할머니 돌아가시기 직전인데 이제는 병간호까지 시키며 시집살이를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그 나이를 먹고. 그리고 당신의 이런 모습을 어렸을 때부터 쭉 보고 자라다 보니까 저는요. 시집살이를 시키는 집에 진짜 치가 떨려서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결혼 조건 1순위가 바로 자기 부모님이랑 친하지 않은 그런 남자였어요. 남같은 남자. 하여 지금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된 계기도 보니까 자기 부모랑 친해지게 지내지 않는 거 그런 모습이 많이 보였기 때문인데요. 보니까 연락도 안 하고 카톡도 잘 안 하고 명절이나 당신들 생신 때도 부모님한테 잘 찾아가거나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정도 남자라면 나도 시집살이를 살지는 않겠구나 이런 확신이 생겨가지고 결혼을 결심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작년 여름 이후 결혼 이후 지금까지 총 두 번의 명절이 지나갔는데요. 부모님 뵈러 가지 않더라고요. 덕분에 저야 뭐 친정에서 편이 있을 수 있었고요. 물론 그렇다고 아예 시댁을 내친 건 아니고 제가 뭐 가끔 전화로 안보인사 정도는 드렸어요. 또 남편의 카톡 대화 내역에도 또 통화 기록에도 자기 부모님과의 대화가 단 한 번도 없더라고요. 너무 마음에 들었죠. 그랬는데 이번에 어느 날 남편 노트북을 우연히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PC 카톡 창이 보니까 제가 남편 폰에서 봤던 대화 내역과 다르더라고요. 대화 내용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걸 발견했습니다. 남편 자기 부모님과의 단톡방이 따로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자기 부모와 연락을 자주 하고 있었어요. 또 두 번의 명절에도 저 몰래 연차를 싸서 연휴 하루 전날이나 미리 자기 부모한테 다녀왔던 것도 이때 딱 깔렸습니다. 어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로 남편한테 이거 뭐야 하고 따졌더니 당황을 해요. 그러면서 교지 같은 자기 변명을 합니다. 지 말이 그래요. 제가 옛날부터 연애할 때부터 시집살이, 시자 이런 걸 극도로 싫어하니까 자기 부모랑 친한 남자를 싫어하는 걸 보고 어쩔 수 없이 폰 번호, 폰을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저 몰래 연락을 하고 있었다라고 해요. 그럼 뭐예요? 그렇다는 건 남편의 부모도 언젠가는 저는 불러다가 오지게 시집살이 시키겠다 그런 의향이 있다는 거 아닌가요? 맞잖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꼴보기 싫어가지고 친정에 와버렸고 남편이랑 이혼하려고 하는데 왜? 배신감 때문에 그랬더니 남편이 이런 걸로 위절을 받을 생각은 아니 꿈도 꾸지 말랍니다. 아니 오히려 지가 더 받을 거라면 큰 소리를 떵떵 치더라고요. 할 때만 해보라고 저는요 지금 배신감 때문에 어쩔 줄을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이혼을 하기 전에 이 인간을 참교육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없을까요? 너무 억울해요. 이대로 당하고 가기에 너무 억울하다고 돈이라도 받아야지 댓글 1번 참교육? 야 너 초딩이지? 나 진심으로 물어보는 거야. 이거 주작 아니면 너야말로 참교육 좀 제대로 받고 와라? 2번 솔직히 말해 이거 주작이지? 어? 미치지 않고서야 이딴 소리를 어떻게 해? 깔깔깔깔 3번 야 얘 정말 미친 거 아닌가? 아니 그래 나는 그래도 몇 년 동안 스트레스 오지게 받다가 진짜 귀지 같아가지고 시부모랑 연 끊었는데 그래도 그렇게 했으면 해도 내 남편은 그냥 자기 부모 보게 놔두거든 근데 너는 뭐냐? 딱히 당한 것도 하나 없으면서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니? 아무리 개첩 아니어도 자기가 자기 부모 보겠다는데 그걸 어떻게 막겠어? 근데 너는 그것도 아니잖아. 어? 연 끊고 안 보고 사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거지. 왜 이래? 4번 와 이런 미친 그 남자 누군진 모르겠지만 제대로 똥 밟았네요. 진짜 불쌍하다. 5번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시집살이를 당한 적도 없고 당하지도 않고 먼저 지뢰 겁먹고 남편 보고 시댁과 연 끊어라 이렇게 말했다는 건데 야 살다살다 이런 인간 처음 보네요. 님은 저런 사유로 이혼소송도 못하고요? 아니 오히려 너한테 귀책 사유가 있기 때문에 남편이 이혼에 합의를 해줘야만 합의가 가능해요. 이혼이. 물론 돈도 오지게 뱉어야 되고 님이 이혼 전에 집 나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혼소송을 했을 때 완전 불리하게 적용되는 걸 빡대가리라서 모르는 거지. 그런 거지. 6번 아니 그럴 거면 애초에 부모가 없는 즉 고아였던 남자를 만났어야지 어? 아니 지금 나한테 같이 시댁까지 하고 강요를 하는 것도 아니고 게다가 부모 자식 간에 그 천륜 간에 그 연락하는 것도 네 눈치를 봐야 되냐? 이 자료는 네가 남편한테 주고 이혼 당할 거야. 축하한다. 7번 야 진짜 못됐다. 그럴 거면 고아를 찾아가지고 결혼했어야지. 남의 부모 자식 간을 갈라놓고 그러니까 너는 진정에 편이 있다고. 편하게. 이건 뭐 내로남불이 따로 없네요. 8번 보리 진심으로 주작이길 바란다. 아니 그리고 그냥 고아를 만나던가 그냥 결혼 자체를 하지 말았어야지. 지는 명절에 진정에 가 있으면서 남편은 몰래 혼자 집에 가게 만들어 놓고 뭐 참겨요. 뭐 같네 진짜. 야 눈앞에 있으면 침이라도 퉤 하고 뱉었을 텐데 말이지. 9번 이건 미친 사람 같네요. 아니 당신 따위가 뭔데 감히 부모 자식 사이를 왈가왈가해? 어? 그 사람들이 너한테 시집살이라도 시켰어? 아니 당해보지도 않았으면서 이게 뭔 날지래? 그렇게 치가 떨리면 니네 엄마부터나 그 지옥에서 구해줘. 어? 지도 봐봐. 친정 가가지고 엄마가 차려주는 밥 편하게 얻어 처먹으면서 신랑은 뭐 연락도 하면 안 된다고? 니가 사람이냐 정말? 어? 10번 야 니네 아빠야말로 빌런이고 엄마 학대범인데 그걸 알면서도 친정으로 쪼르르르 달려가냐? 뭔데? 겨 묻은 개 피해서 똥 묻은 집안에 들어간 거야 뭐야? 퉁 11번 무섭다. 현실성이 떨어지니까 오히려 더 진짜 같아요. 이런 정신나간 여자 정말 있을 것 같거든. 아무래도 주장이 아닌 것 같아. 12번 진심으로 걱정이 됩니다. 병원에 가서 상담 한번 받아보세요.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 보여. 아직 시댁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일이 없고 결혼 생활 1년 하면서 아무 터치도 안 했는데 그런 시댁을 악당 악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래? 니 남편이 너무 착하고 불쌍하네요. 이걸 어떻게 참았대? 친정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겼다면 결혼은 도대체 왜 한 겁니까? 그냥 평생 독신으로 살지 말이지. 남편을 고아로 만들고 있네. 어? 나중에는 서로 원망하고 불행해져요. 혼자 무서우면 남편 생각해서 같이 부부 상담이라도 받아봐라. 13번 판사 앞에 가가지고 이 말 그대로 해라 꼭. 남편이 저 몰래 자기 부모님이랑 연락을 하고 또 몰래 해서 이혼하는 거예요. 저라고. 야 완전 개또라이구만. 14번. 다른 사람들 보니까 지금 주작이라고들 하는데 나는 이런 걸 실제로 봐가지고 주작이라고 함부로 말도 못하겠네요. 15번.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사회에서 격리를 좀 시켰으면 좋겠어요. 아니 지금 뭐길래 감히 천륜을 가지고 참교육이랄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뭐 주작이든 아니든 또 뭐 시자든 며느리든 아니든 이런 걸 떠나서 정말 극도의 이기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진짜 전문용어로 집이 모르는 것들. 이런 것들은 부부 이런 건 물론이고 친구도 안 됩니다. 같이 있으면 안 돼요. 아시겠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